취미 씹사수껏 요번은 제발 오케이 뭐여 또 보신이여? 연병하네 진짜잉 어휴 안 먹겠 일단... 흠... 돼지가 나왔군요? 보쌈에 막걸리 한 잔 존나게 땡겨버리는 밤입니다잉? 애인과 보쌈집에 가서 마주보며 앉아 상추에 밥 수육 김치를 얹어 한 입에 파오 후 그리고 맛있는 밥 막걸리를 벌컥벌컥 마신다 캬아... 취미 씹사수껏 지리업을 줘잉? 그날 밤은 애인 절대 못 보냅니다잉? 갑자기 쟤가 왜 이런 개소리를 하냐구요? 개소리니까요잉? 와... 이걸 다 못 튼거여? 헤헤헤헤 디져베제? 요놈 못 튼다고 돈 겁나게 써버렀어 한두 개 있을 때는 씨X 내가 이걸 왜 못 튼지 싶었는디 그래도 막상 딱 못 하놈께 쾌감은 있더라고 너희들도 필요하면 하나씩 가져가 겁나게 많은 게잉? 와... 너 돈 어떻게 모았냐? 뭐 호빠에서 일했냐? 응 제법 쏠쏠하더라고 너도 같이 할래? 으흐흐흑 나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올게잉? 방금 뭐였지? 등골이 오싹했는디? 뭘 기분 탓인가? 내 맨날을 부리는가? 아르... 하렸냔 말이야 그룹 다니면서 라이브 camino 인 we 노래 베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